오늘 다우리아 사슴벌레 뭐한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거의 다 암컷일거에요 다 암컷일거에요 요거는 웹불장수풍뎅이 아까 체란에서 여기 위에서 본데기 방태로 완전 거 같네요 이게 제주도 건데 그래서 약간 특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제주도 어 얘는 뭐야 헐 무화부전 무슨 배가 엄청 큽니다 얘는 부전이 발생했고 여기 있네요 얘도 복부가 또 좀 크네요 애들이 배가 나왔네 다 좀 애주컷도 한 마리 배가 나온게 제가 있었는데 배가 나왔네 그럼 배가 나왔네 다른데이 남양주에서 유증채집한 다우리아 인데 확실히 빵 크기가 엄청 크긴 해요 제주도가 온도가 낮아서 그런지 아예 높아서 그런지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납니다 생긴거는 뭐 비슷한거 같고 생긴거 차이는 없는거 같아요 근데 얘는 암컷중에서도 사실 대형이긴 하네요 오 좀 쌌어 다우리아는 한 쌍정도 세팅해 놓았거든요 오 수컷 나오고 있네 근데 벌써 알이 뭐야 수컷이 없어서 저 수컷이 좀 활약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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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